그러니까 필수가에 수반되는 의료소송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없으면 그럼 수가를 정상화하더라도 필수의료가를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은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리스크를 계속 안고 여러분들 가야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프레스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제 자신에게 하면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처신하겠냐 필수의료가를 가지 않죠. 소송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본인도 망치지만 가족도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변호사이자 대한의학회 부회장 대신 박창욱 부회장이 이번에 의료토론회에서 주재한 발제문을 보니까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들이 많네요. 갈라파고스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낮은 숙가도 문제지만 어마어마하게는 중대한 문제가 의료소송 문제입니다. 의료소송 문제. 큰 문제네요. 과도한 민형사 책임 문제가 아주 큽니다. 민형사 책임 문제가. 한국의사는 너무 많이 형사 기소되고 처벌받습니다. 세계의사의 임원은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처벌한 한국이 충격지라고 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란 뜻입니다. 저도 이번에 의료사태가 불거지기 전에는 이렇게 소송이 난발되는지는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송 정도의 분위기 같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소송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의료수가를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여러분들 변호사들이 지금 배출되어 있는 상태고 사회 전반적으로 소송을 좋아하는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에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은 뜯어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의료소송은 만년된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죄의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필수 의료과를 사람이 안 가게 되는 겁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이제 여러분들 사명감을 갖고 사명감이 밥 먹여줍니까? 소송을 한 번 다가오는 건 뭡니까? 그냥 집이 전체가 흔들거릴 건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필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정부 실패입니다. 잘 이야기 안 해요. 박형욱 부회장께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위험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 간단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 의료과를 젊은 의사들이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젊은 의사분들은 조경 장관과 박민수 차관 그리고 윤 대통령에서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겁니다. 왜 젊은 날에 이런 낭만적인 꿈을 깨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상황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겁니다. 짓고라비 같은 여러분들 숫가를 주고 소송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을 치르는데 어떻게 그런 리스크를 여러분들 매일 환자를 봐야 되는데 매일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튼 간에 숫가 문제하고 주요 국가에서 의료과실은 행사처벌이 거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데 판례가 계속 축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나라 전체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니까 그냥 국가는 화전민입니다. 화전민. 이놈이 와가 이러면 조금 폼 잡고 뜨고 저놈이 와가 이러면 조금 폼 잡고 뜨고 그냥 홍길동이 왔으면 뭡니까 장관자리 폼 잡고 뜨고 그다음에 길동이 왔으면 장관자리 다 떠내기들인 겁니다. 수십 년간 문제를 다 알면서도 하나도 해결을 못한 겁니다. 다 의사들이 해결해라 이야기죠. 그렇게 일을 밀어붙인 겁니다. 완전히 화전민들입니다. 아무도 나라 이를 생각하고 필수 의료과 부족문제가 숙가 문제하고 민영사 소속 문제라는 걸 다 아는데 다 덮고 뭡니까 아무도 뭡니까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병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화전민들이면 화전민다. 아무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냥 다 와가지고 끌떡대고 이런 포옹만 잡고 있다 다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번 의료사태에서 의료 문제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형편이 없구나.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냐. 여러분 제가 의사를 두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면 그냥 병 걸리면 죽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흔하게 빠진 것이 그냥 미용 여러분 안과 이런 의사는 많은데 암질환이 걸리면 그걸 수술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두의 문제인 거죠. 아니 공박사 집에 무슨 아들 딸이 여러분들 의사가 있는 모양이다. 그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이 그게 조선인이네요 조선인.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런 이야기라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그따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돌팔면을 떠지는 겁니다. 죽으려면 살리려면 하면서. 죽어가야 죽는 줄 알겠죠. 도체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보시면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급증하는 의료소송에 위축된 의사들 2020년 9월 17일 기사입니다. 의료소송 많이 당하는 진료과 외과계, 내과, 전공의대, 기피과와 일치한다. 2022년 기사입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 분쟁 터지면 억억억 고액 배상 살펴보니 2024년 2월 5일입니다. 대학병원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소송을 여러분들 대학병원이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행사처벌 위험 커진 응급실, 10년 사이 행사소송 급증. 나는 이해가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소송을 좋아합니다. 위정, 무고, 사기, 소송천국입니다. 의료? 어마어마하게 소송하겠죠. 왜? 의사들이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뜯어먹어야 되니까. 벌떼처럼 달래들어가지고. 그럼 그게 또 전문적인 여러분들 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회적으로 그걸 막기 위한 여러분들 규율이나 규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겁니다. 의사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의사들이 못하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 대한민국에 필수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고 싶으면 딴 나라가 사면 되는 겁니다. 꼭 외과에서 하면 한국 사람만 살려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가는 겁니다.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나와네요. 의로 분쟁, 보복성, 형사, 고소증가, 상처 깊은 의사들. 나 알거든요. 무고, 무고죄로 걸고, 허위사실유표죄로 걸고, 명예훼손죄로 걸고, 밥 먹듯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법을 배운 친구들은 더 심합니다. 법을 좀 아는 친구들은 그러니 여러분들 한자 가족들의 이익, 이익을 구하는 한자 가족들하고 의로 분쟁을 여러분들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변호사들의 짝짝꾼이 되면 의사들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 보면 내가 만일 아들, 딸이 여러분들 필수과를 하겠으면 저는 뭐 덜 누울 정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보시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한국의사의 행사 기소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행사소송을 하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하겠죠. 여기에 전라북도 의사의 부회장을 지내시고 있는 김재현 부회장께서 상황을 상당히 정확하여 말씀하시네요. 한국의 의사 1인당 연간 기소건수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입니다. 영국은 2017년, 2018년 의로행위로 인한 중과실지사로 경찰에 접수된 151건 가운데 의사는 37명이 없고 이 중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것은 연평균 0.8명에 거쳤다. 독일은 의로과실의 인과관계에 인정된 것은 3.4.2%로 189건에 거쳤다. 일본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지사상죄 기소율이 2010년까지 22.6%, 2011년부터 2015년 6.5%로 크게 줄였다. 입건 송치된 의사수는 연평균 8.7%로 감소했다. 이 특례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호를 해야지. 유죄 판결 건수는 일본의 7배, 영국의 50배입니다. 기소 건수는 일본의 264배, 영국의 218배고 유죄 판결 건수는 일본의 7배, 영국의 50배네요. 해난 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 살려내려고 아웃은 치잖아요. 물론 그분의 딱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삶이 뭡니까? 살아간다는 게 불확실함하고 함께 가는 거지 않습니까? 사건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추락할 수가 있고 배도 여러분들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구인들하고 여러분 한국인들은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슈스톤의 큰 병원인 엔디 앤더슨 하스피털의 유명한 의사로 활동하신 김의신 박사로 제가 기억하는데 김의신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인상 깊게 들었거든요. 암 선고를 받으면 미국인들은 쿨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암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까 한국인들은 울고불고 한다는 겁니다. 생사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점에서 네덜란드 발 인도네시아 형제는 비행기가 소련 영에서 이러면 러시아 영에서 추락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하고 전국의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타종하고 묵념하고 끝냈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 수년 끌어가지고 정부와 가던 여러분들 배상을 다 했거든요. 나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서구인들이 사건 사고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거나 삶의 불확실성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의신 박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이 여러분도 걸렸는데 울고불고 안 한다 이야기죠. 그냥 냉장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의로 분쟁도 큰 이런 게 나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된 의사들에게 사법부가 잇따라 실행을 선고합니다. 이것으로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인 언급의로 분반과 관련 산부인과 중증의로 분야에 대한 기피와 방어진료가 심각해지면 젊은 회사는 아예 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목을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 가죠. 인생 자체가 파멸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때그지로 달라들어가 돈을 떴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소송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보시면 저는 정말 제가 볼 때 심각합니다. 제가 아들 딸 이름은 의사가 없지만 의사가 있으면 못하도록 할 것 같아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업무상 과실지사상으로 인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평균 기소건순는 한국이 336건 일본이 약 4.2건이라 의사 100명당 연간 기소건수는 우리나라가 0.68건 일본이 약 0.001건 우리나라가 일본의 약 264배가 해당한다. 265배 의사 100명당 연간 기소건수가 그냥 때그지로 달라들 거 아닌가 돈 뜯어먹기 위해 가지고 이건 필수의 효과는 갈 수가 없는 데네요. 의로 분쟁 보니까 이거는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대합의가 있어서 여러분들 특례법 같은 걸 만들어서 구제를 안 해주면 이건 갈 수가 없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지금이 2000년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을 거라고요.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이런 사건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한국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기소건수는 186건 의사 100명당 0.131건 연국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약 1.3건 의사 100명당 0.000건 업무상 과실지사로 인한 의사에 대한 기소건수는 한국이 영국의 218배에 해당한다. 유죄 판결 건수는 1.55건으로 일본의 0.2건에 비해 7.7배 영국의 0.03건에 비해서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마어마한 문제네요. 이게 이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안정적이던 환자가 어느 순간 상태가 악화되거나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환자가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일 등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현장입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려 노력했다 하더라도 나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그럼 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고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실이라는 이유로 의사들이 행사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 문제나 사법부의 판단 문제에 큰 변화가 여러분들 없으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고 잘못되면 행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위험한 환자를 보내는 의사들이 줄어듭니다. 당연히 진로를 안 하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가 됐으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는 다 할 거라고요. 다 뭉갠 겁니다. 수십 년째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이런 분야에 특히 의료소송에 취약하네요. 이런 데는 계속해서 전공의들의 충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2024년 51.4%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51명을 모집했는데 2024년에는 38.1% 100명 가운데 38명으로 줄었고 이제 시간감이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열악한 여러분들 소송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한 게 대단하네요. 그걸 완전히 깨어나게 만든 것이 윤 대통령의 이번 정책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되면 이 필수의료과의 의료부족 문제는 숙가 문제 조정하고 동시에 민영사 여러분들 의료소송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수술 못 받는 날이 오겠네요. 전번에 여러분들 한 분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과의 여러분 굉장히 강한 그런 흥미를 느껴 가지고 전공의를 딱 하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교과서 처방을 했는데 환자가 죽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단박이 알았다는 겁니다. 야 이 분야 가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보면은 그냥 한국인들의 의식구조 법적 환경 이런 게 다 맞물린 겁니다. 맞물려 가지고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개조하겠습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밀어붙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선 사람들 특성이거든요. 그냥 대충 떼어가지고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과학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짐이 믿으면 다 진리요 진리요 정의요 사실이노나 따라서 밀어붙여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꼼꼼히 따지고 그런 나라에서는 반도체를 만들고 하는 거 보면 시한한 거죠 사기업은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으면 망하니까 공기업은 여러분들 공적 영역은 합리적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망하니까 봉급은 따박따박 나오니까 여기 리나님께서 재미난 표현을 하셨네요 전공의 1, 2년 차에는 생명을 살린 데 보람을 느꼈는데 3년 차부터 환자가 나를 상대로 소송할 수도 있겠다 싶어 소극적 진료를 하게 된답니다. 이건 환자에게도 불행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리는 의사가 자신감에게 수술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안 하죠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를 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특례법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그런 행량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범화해 가지고 의사의 의료행위가 일종의 공공제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놀이가 없으면 미국처럼 엄청난 여러분들 숫가를 지불해 가지고 보험료가 다 숫가에 포함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들 다 신체 조건이 다를 건데 A라는 이름 약물을 투입했으면 분명히 교과서는 3시간 후에 깨어나는데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러면 인체라는 거지 않습니까 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는 거든 사람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매사에 답을 다 얻을 수가 있는데 합리고 나발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당 비슷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의사들 기소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내 같으면 조호대에게 간 떨려 가지고 이런 분야에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이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남기신 글 가운데 제가 될 수 있으면 글을 남기지 않으려 했는데 의대생을 둔 부모입니다 아이 아들이 내년도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응원은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얼마나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옳지 않은데 순응하라고 말하는 것도 부모로서 할 말은 아닌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빼져린 고통을 느끼도록 그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시면 군대 갔다 오시고 그리고 군의 간 생활이 너무 깁니다 36개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군의 간을 하는 건 좋은데 36개월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학부를 다니는데 군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그렇게 해결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나아질 가능성은 꽤 높지 않습니다 돈이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나라의 성장률은 내려가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 가운데 의료계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적으로 소수입니다 의료 스피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다수인 겁니다 점점 세상은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흔히 이야기하는 포퓰리즘이지 않습니까 다수가 소수를 계속 의각하는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젊은 분들 같으면 다른 곳에서 활동하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아파트에 살 때 밑에 한 분이 서울대를 나오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젊은 날에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외작의 기업이 아마 근무하셨던 안목이 그 당시로서 굉장히 넓었던 거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어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서울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 굉장히 어떤 주에 그런 전문의 자격 그 분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 몇 분 안 될 정도니까 엄청나게 잘 됐죠 이 사태 발생하기 전에 저는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일찍부터 이 사태 발생하기 전입니다 저렇게 멀리 볼 수 있었을까 딱 목표가 세워졌던 겁니다 놀라웠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더욱 부모님들이 참 앞서 안목을 가졌던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방치해도 장례식장 식당과 주차장에서 번 돈으로 알아서 메꾸고 어찌어찌 돌리니까 다들 저게 당연한 거로 생각한 겁니다 그냥 대충 여러분들 숲과 낱개가 돌려도 뭐 그때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게 있는 사람들의 처우는 그런 얘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대학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 할게요 대학 교수들의 아웃선을 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16년째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명박 때 시작이 됐을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 대학 교수들한테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보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 조교수 여러분 대개 30대 말이나 40대 초반이 될 건데 초봉이 여러분 서울에 6천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박사학위를 하고 이렇게 다 마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을 건데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야기죠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라는 겁니다 나는 대학 교수가 아니니까 이야기를 이게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무심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 겁니까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구도 그 문제에 여러분들 팔을 걷고 여러분 정치인을 설득하고 하는 일을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표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사들을 다룬과 마찬가지로 다수가 소수를 약탈한 체제를 여러분들 대학이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이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그러니까 16년째 본금을 여러분들 동결했다는 이야기는 실질 임금이 뭡니까 3분이나 4분 1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 겁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거나 약탈할 수가 있으면 무한정전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젊은 청년들한테 어제 방송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의료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 본인이 잘 생각해 가지고 본인이 행복한 선택을 하라 조국과 민족 좋은 이야기지만 조국과 민족이 당신한테 밥을 먹여주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자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새끼들은 다 외국에 내보내 이런 공부할 겁니다 수만 달러씩 이런 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여러분들 뭐죠 대학이 죽든 말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 10명 20명 이런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아무도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 위해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쓰지 않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기적인 어둠의 자식들인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식자층이고 지배층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가 이런 망가져 가지고 나라의 이런 백성들이 노예가 된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네가 해라 네가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의사들 두둘게 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문제의 본질을 여러분들 파악하고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를 아무도 신경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두메랑이 돼 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대학이 완전히 망가진 대학에 들어가는 건데 자기가 병이 걸리면 여러분 수술 못 받는 환경이 되는 건데 수술 못 받는 그날이 될 때까지는 못 깨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다 그냥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대한민국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숟갈을 가지고 억압을 해도 대학 병원들이 다 살아남으니까 이 보시죠 예전에 인공혈관 가격을 하도 후려치니까 아예 해당 외국 회사가 한국 시장에 철수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의사나 병원들이야 한국에 어쩔 수 없이 남아 있었지만 저런 다국적 기업이야 돈 안 되고 번거로운 한국 시장 따위를 버리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흐흐흐 예 아저씨